샬롯 당신의 건강을 책임하는 건강견도사 아놀동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팔 운동 중에 수퍼 세트를 하고 시간이 없는 분들이 짧은 시간에 팔에 2두랑 3두를 자극해 줄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덤벨 컬을 실패 지점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5개가 맥심이면 있는 힘을 다해서 15개를 하고 바로 벤치에 누우셔서 덤벨 라인 익스테이션 이때 귀를 스치듯이 내리면서 실패 지점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게 광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끝나면 여러분 2두랑 3두를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 시간은 줄이지만 에너지 섭외는 극대해서 지방도 제거할 수 있고 근육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